홍공 흩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공쌤 허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day 8 새로운 거 들어가는 날입니다 바로 동작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recap 해보겠습니다 recap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이거 recap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이름 계속 말하니까 이제는 막 아 알아요 알아요 그쵸 홍공쌤이죠 이거 뭐 그쵸 모자죠 이와 같이 사람 사물을 나타내는 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그쵸 명사라고 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뭐 귀에서 피가 난다고요 아 그건 아니죠 그쵸 자 명사 배웠고요 자 명사를 대신에 쓰는 거 대명사라고 했어요 대명사 자 대명사 대명사 되고 대명사는 또다시 나누면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를 그쵸 그래서 누구누구의 뭐라고 했어요 무슨격 그쵸 주격 주격 대명사가 있었고 주로 문장 처음에 씁니다 나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이거 내꺼 할 때 쓰는거죠 누구누구의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소유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무엇무원을 를 하는 거는 기억나니 같이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기억나니 네 그쵸 목적격이었습니다 네 목적격 있었어요 대명사 그리고 지시대명사 있었죠 이것 저것 할 때 쓰는 것 이것들 저것들 this that these those 바로 나와야지 바로 나와야지 우리 홍콩키즈들 네 그런 것들 this that these those 잘했어요 이런 것들 얘를 가지고 지금 문장을 만들기는 아직 조금 무리야 문장을 왜냐하면 지금 물건 사람 뭐 요정도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거예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배운 거는 지금 이거야 나는 하게 되면 주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이렇게 요거죠 요거죠 요거 아닙니까 그죠 코가 있고 입 아 잘 그렸다 네 나는 요정도고 그 다음에 사과하게 되면 이제 명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사 근데 사과가 요정도밖에 사과를 먹는다인데 나는 사과를 먹는다인데 지금 몸뚱아리가 없어 지금 예 그잖아요 문장이란 건 이 전체 그림을 말하는 건데 이게 없잖아 즉 다시 말해서 뭐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게 요게 없는 거잖아 맛있다 라고 하는 이 몸동작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문장이라는 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입니다 즉 요게 지금 문장인데 그림 끝내주죠 그죠 졸라맨 같지만 자 요렇게 돼 있지만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명사하고 대명사로는 얘하고 지금 얘 밖에 못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몸동작 즉 동작이 중요하다 동작을 나타내는 영단을 뭐라고 한다 본거 아니지 본거 아니지 바로 동사가 되는 거야 동사 알겠죠 그래서 동사가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명사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홍공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없으면 뭐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야 미국 가가지고 영어 가가지고 캐나다 가서 뭐 주문을 하고 뭐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어쨌든 동작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동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동작 중에서 동사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적어도 자기 소개나 할 수 있는 거 저는 누구입니다 예 할 수 있는 거 I 허준석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I 혼공쌤 할 수 없잖아요 누구입니다 뭐 입니다 나는 동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걔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라고 합니다 뿅 자 그래서 비동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M R IS 3종 세트가 있습니다 3종 세트 다시 M R IS 이게 이제 비동사 3종 세트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I am A boy 할 때 그 M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비동사였던 거예요 뭐다 그림에서 요 역할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게 제가 요렇게 가르쳐 들고 이제 동작을 넣었는지 알겠죠 그죠 요거를 왕창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M R IS 이게 바로 비동사 손가락 이쪽이 맞나 손가락이 맞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이게 바로 비동사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비동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명사 즉 주격 대명사하고 친한 애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친한 애들이 그래서 무조건 다 M 쓰거나 IS 쓰거나 쓰는 것이 NO NO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I는 M이랑 친한 거 알겠죠 I am happy 나 행복하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 She is happy He is happy It is happy 그래서 얘네들은 IS랑 어울리는 거예요 친한 거야 그 다음에 We are happy 뭐 흔들면서 They are happy You are happy 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는 M She, He, It은 IS하고 친하고 We, They, You는 ARE하고 친한 겁니다 알겠죠 그죠 요렇게 친하다라는 거 오케이 요렇게 되고요 비동사도 혼자만 쓸 수는 없습니다 비동사는 비동사 혼자 쓸 수 없고 나는 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뒤에 뭔가를 붙이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happy란 말 붙었어요 happy는 알겠죠 형용사란 말은 잘 몰라도 happy는 그렇죠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 거 보통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비동사랑 이렇게 붙어서 쓰고 예를 지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니네들 공부해야 돼 이러기도 하는데 저가 이제 영어 말하기나 쓰기까지 싹 다 이렇게 그래도 조금 해보니까 느낀 건데 얘는 그냥 덩어리로 am happy 자체가 행복해 행복하다 is happy 행복해 행복하다 요렇게 덩어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아 이게 비동사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만약에 I is happy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죠 I는 M하고만 친하다는 거야 she are happy 돼야 안 돼요 뺑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 친한 거는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가볼게요 유가 있어요 유가 참 신기한 녀석인데 유는 원래 뜻이 단수 너는 너는이라고도 쓰이고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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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너희들은 이런 뜻으로 쓰였죠 그죠 그잖아요 너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통일해가지고 비동사는 그냥 아하고만 써라 아하고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유도 이렇게 are happy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보통 we나 they처럼 복수 복수일 때는 아하고 이렇게 보통 합치고요 유도 단수 복수 다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냥 얘도 같이 are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단수들은 다 is하고 쓰고 I는 우리 그냥 M이랑 쓴다 I am 그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I am만 외우고 나머지 것들은 단수냐 복수에 따라서 is냐 are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수는 are 하고 쓴다 단수는 is하고 쓴다 I는 위대하니까 am 하고 쓴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알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자 둘 이상은 복수라고 그랬죠 사람 한 명이면 단수인데 둘이니까 복수죠 그렇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복수 영어에서 수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둘 이상은 복수이니까 함께 쓸 때는 이때는 are 써야 됩니다 보세요 tom and jenny tom과 jenny는 그래서 이 and는 그리고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하기로 해볼까요 tom과 jenny는 are happy 아까 한 동원들 보라고 했죠 행복하다 자 왜냐하면 tom과 jenny는 1 더하기 1이니까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은 복수예요 그래서 아까 tom and jenny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they, we 이런 것만 나왔지만 어쨌든 복수를 생각해서 are happy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 이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tom and jenny are happy tom and jenny are happy all right 좋습니다 tom과 jenny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다 행복한 이렇게 끊어서 지금 제가 적긴 그렇게 적었지만 여러분들 할 때는 tom과 jenny는 행복하다 그냥 바로 행복하다 한 덩어리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알겠죠? 지금은 그냥 일부러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하고 같이 쓰더라 자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i am happy 뭐가 될까요? 본능적으로 i 그렇죠 am happy i는 m이랑 쓴다 i는 m이랑 쓴다 그거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알겠죠 나머지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is냐 are 이냐 생각을 하면 되죠 is 외우기도 힘들어요 is는 이렇게 쓰고 are는 이렇게 쓰잖아요 얘가 조금 더 기니까 복수냐탈 때 같이 쓰고 얘가 조금 더 짧으니까 단수냐탈 때 쓴다 라고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다섯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후반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뜻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어마무시하진 않고 이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쓰면 돼요 알겠죠? 원어민도 역시 뒤에 뭐가 오느냐 이게 안정해지면 지들도 몰라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본능에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에 이제 어떤 말이 오느냐 뒤에 비동사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자 명사 우리 a boy 따라해보세요 a boy boy 아니고요 a boy 소년이죠 그죠? 한 명의 소년 아닙니까? 나는 한 명의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I a boy 나는 소년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되죠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am a boy 하게 되면 소년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명사가 오게 되면 이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더라고 나는 소년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오면 소년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명사가 오면 이렇게 된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I am a boy 하게 되면 오 소년이라고 알겠어 소년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굳이 명사가 이렇게 된다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주 읽고 해석만 해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거죠 그죠? 형용사 오는 거 사람의 기분 상태에 나타나는 거 형용사라고 했죠? 따라해보세요 happy 그래서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라고 했으니까 아 이번에 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낫구나 그쵸? 이해됐죠?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형용사가 오면 뭐뭐 하다 100% 이렇진 않은데 주로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고요 형용사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해피처럼 사람이란 사물의 어떤 상태 성질 기분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데이 투어니 20강 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미리 이제 제가 연결해주는 거예요 교재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비동사 다음에 예를 제가 가장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또 쉬워요 이해해보면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구 구 구 구 구가 뭐냐면 덩어리예요 한 개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단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방에라는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방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에 따로 쓰고 방만 따로 쓰면 말이 안 되죠 그는 있다 방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안 되고 그는 있다 에 이렇게 보통 쓰지 않죠 방에 자 볼게요 어디에 있다 혹은 어디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in the room 이라는 것은 방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의 덩어리가 뭉쳐서 방에라고 쓰여 그러면 이제 그는 방에 하면 자동으로 뜻이 뭐예요 있겠지 방에 그래서 방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구 즉 덩어리가 오게 되면 덩어리 덩어리 구예요 덩어리가 오면 어디에 있다는 뜻이다 당연하겠죠 장소를 나타내니까 자 이렇게 되고 얘를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전치사구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치사구 너무 어렵다 선생님 당황하지 마요 뒤에 다 배울 거고요 얘가 따라해보세요 인 인 이게 어디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 어디에 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한국말을 보세요 방 이라는 명사 다음에 왔죠 에란 말 방에 잖아요 그래서 방 다음에 오니까 사실은 방이 온 후에 오는 거잖아요 방이 지나간 후에 그래서 보통 후치라고 해요 한국어 배우진 않았겠지만 근데 영어는 방 앞에 이렇게 있죠 에란 말이 그잖아요 방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오기 전에 온다고 해서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는 특성이라서 헷갈릴 뿐이지 그냥 요거를 덩어리 지어서 방해라고 해서 간다고 하면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인 전치사의 특성은 영어 여러가지 언어 중에서 독일어 독일어에서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독일어의 특성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굿은 타크 굿은 모르겐 단크시 아는 거 다 나왔네 그래서 독일어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방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구 나왔어요 덩어리에요 혼자서는 뜻이 안되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두 개 이상 모이면 보통 덩어리 구라 그래요 자 세 단어 요기는 세 단어죠 원 투 쓰리 한 덩어리처럼 모여서 방에 가 되는 겁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이는 거를 덩어리고 앞으로 문법체의 수칙 구 라고 하면 덩어리다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령 여기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인 더 캐친 다시 인 더 캐친 캐친 뭐에요 치킨 말고 치킨 먹고 싶은 거 말고 캐친 부엌이잖아요 인 더 캐친 부엌에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인 더 파크 다시 인 더 파크 파크 공원이죠 공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에서 있다 공원에 있다 이렇게 I am in the park 나 공원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24에서 26강 공부할 때 덩어리 많이 나올 거고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때 기억나네 여러분 다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She is a girl 이 비동사의 뜻은 뭘까요 그녀는 소녀 소녀하다 소녀이다 너무 쉽죠 소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녀이다 오케이 됐고 나머지 다섯 문제 교재에 있는 친구들 한번 다섯 문제 풀어보시고 아 좋습니다 엄청 빨리 푸시네요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공공 퀴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문장 있죠 그죠 문장 그가 방에 있다 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가 방에 있다 를 나타내고 싶을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 비동사는 무엇일까요 이거 들어가야 한 단어를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공 훗 다음 시간에 만나요